임종찬 선수가 타석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저는 상당히 좋아요. 항상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모습이 좋거든요. 이렇게 공략을 해줘야 돼요. 지금 보면 임종찬 선수는 뒤에 스윙이 상당히 간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번암 울상한 박종원 선수의 지금의 공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임종찬. 왼쪽, 높게 떠오른 타구입니다. 중교수 뒤로, 중교수 뒤로, 담장, 담장, 넘어갑니다. 도슈환의 시즌 첫 홈런은 3점 홈런. 지난 시즌과 정말 많이 바뀌었고요. 마지막 피니쉬는 지난 시즌과 비슷해요. 하지만 배트가 나오는 각도가 좋아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가 많았어요. 오른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우익수 뒤로, 우익수 뒤로 담장, 넘어갑니다. 첫 타석엔 포올려서, 두 번째 타석에 밀어내서. 각각 3점포를 때려내고 있는 5번 타자 노시완. 스코어.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좌측 담장, 좌측 담장을 그대로 넘겼습니다. 타구가 상당히 멀리 뻗어나갔습니다. 유정혁의 솔로 홈런 시즌 첫 번째 홈런이었습니다. 유정혁의 솔로 홈런으로 한 점을 더 추가하는 한화이 글씁니다. 유정혁 선수 오늘 경기 내용만 본다고 하면. 유정혁 선수 오늘 체력 안배 차원에서 DH로 나오고. 석권 쳤습니다. 오른쪽으로 나와냅니다. 우익수 뒤로 담장 쪽 담장 넘었습니다. 선대 솔로포, 가주석. 시즌 첫 번째 홈런을 오늘 경기 첫 타석만 드러냅니다. 1 대 0의 스코어. 오늘 선 채점은 한화이 글씁니다. DH로 나왔을 때 일곱 개의 안타가 있어서 DH일 때 자기는 더 좋아졌다 이렇게. 피해... 명세가 높아졌습니다. 너, 적lar입니다. 숙지옥과 함께 멀리 갑니다. 이 타이틀으로 담장 마케. 석권 칩니다. 3린 홈런. 노시완. 본인의 세 번째 홈런. 석점짜리 폴을 만들어내는 노시완이었습니다. 이전 스코어는 4 대 0. 경기 초반 아직 홈런이 없는 힐리 그 홈런은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나옵니다 솔로퍼 라이온 힐리 인실패인지 못 죄송합니다 슬블 원 스트라이크에서 힐리 이현 방 드디어 KBO 리그 첫 홈런을 쏘아올리는 라이온 힐리입니다 이 큰 스윙을 안 하는데 그죠? 열어납니다 정말로 지민타자 하니까 잘 치네요 그러게요 볼렛을 내주면서 좀 흔들렸던 이재학이었고요 타고 높게 뜹니다 중견수 오익수가 다가갑니다 당장은 또 한 번 넘깁니다 노시원 오늘 경기 두 번째 홈런 앞선 다섯 대의 말씀들이었지만 팔로우 드루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세 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때립니다 작년 시즌보다는 확실히 레벨업이 됐거든요 좌측 이 타구는 좌익수 쫓아가는데요 펜스 근처 타구가 담장을 넘어갑니다 파주석이 밀어친 타구 결국 홈런으로 돌아옵니다 시즌 2호 홈런 파주석의 토럼퍼 쫓아가는 한화이글스 하나의 추격이 4회 이어서 5회 영상 편집도 굉장히 잘 있다고 하네요 사실은 쉽게 구단이 다 영상을 가지고 있죠 영상 구석실이 있고 센터 쪽 높게 떠가는 타구입니다 중견수의 달걀은 느려지고 한화이글스의 팀 홈런 4천번째 홈런의 주인공은 바로 노시원 선수입니다 주영은 선수입니다 지금도 변화구를 완전히 힘을 실어서 타격을 하는 그런 자세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슬라이더를 백스크린으로 넘겨버렸거든요 유재인 감독이 이렇게 큰 점수 차임에도 불구하고 야수를 마운드에 올리지 않고 도시완의 타구를 왼쪽으로 상루타가 아니라 그대로 담장을 넘겨버립니다. 0타석 홈런. 들어올려서 했고 지금은 안쪽으로 파고드는 빠른 볼을 지금 잡아당겨서 홈런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오늘 하나이글스 19점째 득점과 한 시즌 최다 득점 경기. 최근 7경기에서 승리 없이 1패. 초구 돌아갔습니다 오른쪽. OX 뒤로 갑니다 뻗어갑니다. 갑작을 넘습니다. 결정적인 클랜드셈. 오연택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초구를 노렸는데요. 저 왼쪽 없어서 그게 제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방지하는 건데요. 왼쪽 높게 멀리 갑니다. 이 타구른 워딩 트랙 담장 측. 만의 솔로퍼. 최재훈이 때려냅니다. 2-4 후에 터진 최재훈의 솔로 홈런. 경기는 석점차. 최재훈의 세진. 이런 홈런. 스프링 진짜 좋아. 스프링 진짜 좋아. 자 노시완의 타구인데 센타 쪽으로 갑니다. 타구는 담장을 넘어갑니다. 하나이그스에도 홈런 타자가 있습니다. 바로 4번 타자 노시완. 계속 0의 균형을 깨트리는 노시완의 솔로 홈런. 시즌 7호 홈런이 터지면서 드디어 한 점을 따냅니다. 스코어 오델이 됐습니다. 정말 칭찬하죠. 이 플레이 타구가 아직 나와있습니다. 초고 타격 높이 날아갑니다. 깊숙한 타격 우측으로 갑니다. 갑니다. 넘어갑니다. 이선현의 발 오브론. 기선을 제압하는 하나이그스. 수십 달인 4등. 지금 가운데 약간 낮게 행성. 정확했어. 이 은하 많은 팬들이 포스 약하다. 포스 못대고 약하다는 얘기니까. 그럼 그게 장착으로 갑니다. 장착 갑니다. 장착 갑니다. 장착 갑니다. 최재훈의 투어 루퍼! 최재훈의 투어 루퍼! 최재훈은 강한 2번을 보여줍니다. 스코어는 6대0! 4대0과 6대0은 완전한 차이가 나는데 13도 통전을 받았다. 끝이 높이 퍼올린 타구, 중견수가 쫓아갑니다. 컴빌라... 긴 순간입니다! 헬리의 3로 보고! 라이온 힐리의 캐비어리그 두 번째 홈런 롯데 마운드를 맹폭하고 있는 한하 이글스의 다이너마이트 단선입니다. 12대 1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토프레이트를 밟기 전에 가슴을 치는데 주게 얼마나 중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6구째를 밀어냈고 오른쪽으로 멀리 보냅니다. 우익수 뒤로 우익수 뒤로 담장 넘어갑니다. 기어코 밀어서 넘깁니다. 노시환. 시즌 8호. 3볼 원스트라이크에서 속도를 떨어뜨리면서 타이밍을 맞추지 않았고 3-2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빠른 볼을 가져갔었는데 가운데 약간 높은 것을 보면 슈블로 지금 홈런을 만들어내는 장면입니다. 당대 타구는 이번엔 왼쪽으로 좌익수의 발걸음은 이미 무뎌졌습니다. 당장 넘습니다. 라이언 힐리가 징검다리 홈런을 터뜨립니다. 시즌 3호 홈런. 스코어 3대0. 노시환의 타구입니다. 중결수 뒤로 넘어갑니다. 좋은 수비 이후에 나온 멋진 한방. 한화의 글씨의 4번 타자가 팀을 0에서 구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홈런이 경기에 승패의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 홈런은 의미가 굉장히 있어요. 어쨌든 뭐. 자신의 타워트 걷어올렸습니다. 오른쪽 넓게 넓게 탑전. 바깥에 떨어집니다. 타다 이글스. 오늘 경기 승리를 향한 톡주. 이글스의 3번 타자 카주석. 7대1의 스코어를 만듭니다. 시즌 4호 홈런. 걷어올렸습니다. 오른쪽 넓게 갑니다. OX 뒤로 탑전. 바깥에 떨어집니다. 노수광의 한방. 한화의 글씨가 또 하나의 장타를 만들어냅니다. 점수 8대1. 시즌 마스고리포가 오늘 경기에서 터집니다. 노수광입니다. 수소한이기 때문에, 다행이ки. 후퇴릭이 다름다. 바깥하는 여 Dan, 신호선을 치료했습니다. 신호선을 치료했습니다. 명장 Spike플릭이 고대. 김희숙에게 고대에서 open.